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알테오젠자 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ALT-L9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마치고 유럽의약품청에 판매 허가 신청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LT-L9의 임상 3상 시험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와 효능 및 안전성, 면역 원성을 비교평가하는 동등성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이 베네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으로 레티보의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젤은 미국 진출을 위한 초도 물량을 생산 완료한 상태로 이달 말 첫 출고 및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유럽 품목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국내에서 스테키마의 허가를 획득한 상태로 유럽에서도 최종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 글로벌 우스테키누합 시장 공략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화오션이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LNG 운반선은 물론 VLCC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난해 총 수주를 상반기에 넘어섰습니다. 한화오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919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중 가장 많은 185척을 건조했고 내년에는 창사 이래 최다인 24척이 건조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한화오션이 어떤 행보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동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5월 PC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분기말을 맞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하반기 첫 거래일이죠. 양대 지수 혼조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양대 지수 다소 아쉽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100개가량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 속에 견조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시장 아쉽다고 하셨는데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원 지표 없이 매수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어차피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PC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일단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포커스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1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실적이 더 좋았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6월 달에는 시장 상승을 좀 이끌어갈 모멘텀이 없었어요. 금리 인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번 달부터는. 오늘 1위잖아요. 첫 단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날 시장 흐름을 잘 보시면은. 그 달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시작을 좀 좋게 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대부분의 이제 투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중소형 코스닥 중목들이 좀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거든요. 순환배를 좀 빨리 해서 수익을 좀 빨리 얻고자 해서 코스닥 중목들이 많이 좀 투자를 하시는데. 어쨌든 뭐 기존에는 수급 자체가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밖에 볼 수 없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에 좀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바닷건에서 박스건 하단에서 이제 반등 추이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들 화장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160% 이상 또 상승을 했고요. 일단 관련해서 그만큼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굉장히 강한데요.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강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1%도 상승을 안 해요. 그만큼 강한 시장입니다. 거래량이 기존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기존의 코스피에만 좀 쏠렸던 이런 수급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실적과 관련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직전에 저번 방송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주도 섹터를 발굴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올라갔던 화장품이나 식품 관련주를 다시 볼 것인가 아니면 유전을 볼 것인가 아니면 대외적인 그런 변수에 취약할 수 있으니 대외적인 그런 변수에 강한 방산주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을 우리가 봐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섹터가 좀 나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나 이런 움직임이 오늘 재건주도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자체가 기존에 화장품이 움직이던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수급을 자금을 뺏어올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의 시그널을 7월 첫날 줬다는 것에 좀 의미를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좀 흐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조금 더 한 단계 더 의미를 좀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지수 보지 마시고 종목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동안 국내 증식이 계속적으로 빡스권이었습니다. 아직도 업종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업종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대응을 잘하셔서 끌어가시면 충분히 승산 있고 좋은 그런 시기이다. 그리고 7월은 썸머랠리.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썸머랠리가 좀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초에 바짝 드시는 분들은 수익 쫙 뜬기시고 휴가철 신나게 여행 가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하반기 첫 거래일 그래도 출발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썸머랠리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나 화장품, 제약바이오 쪽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지수 말고 종목별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견조한 수출 실적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국내 화장품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다각화로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유럽 골고루 성장 중입니다. K-화장품 수출국이 무려 170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또한 증권가에서는 파마 리서치나 LG 생활 건강 등 성장 여력이 크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화장품 관련 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주가도 그에 대응하면서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화장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가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화장품 업종으로 구성된 KRX 필수 소비재 지수도 보면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지만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화장품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는 건 이제 초기 단계이다. 그러니까 비유럽 관련돼서 그런 유럽이나 이런 쪽에 좀 파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품 관련 매출이 보통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중국향 매출이었는데 중국을 벗어나서 코로나 때가 사실 이 좋은 좀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으나 이때 당시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 진출을 했던 그런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주가 자체 실적 자체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높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특히 이제 중저가 브랜드 자체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 K-POP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단계 K-뷰티에 대해서 더 이목을 끌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ODM, OEM 업체들을 좀 잘 보세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 자체가 50% 이상 조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를 좀 감안했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초기 상태이다. 아직도 화장품 관련해서는 멀리 갈 길이 멀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매를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주가라는 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좀 바닷건에서 순환맥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한 두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화장품 중에서도 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리아나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의 기업 정보를 보시더라도 매출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많이 팍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자리에 지금 맴돌아 있죠. 지금 1억, 9억 이렇게 맴돌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 안 가는 종목들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포커스 맞추시고 가는 종목들 혹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옥석가리기를 잘 하셔서 화장품도 화장품 나름이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신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로 화장품 관련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확장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코리아나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성장 여력이 큰 만큼 계속해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치료제 쪽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펩트론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이 일본의 제약사와 먹는 비만약 독점 판매 가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주가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관님, 오늘 비만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만치료제도 직전에 대부분 박스권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일단 주가상은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돌파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펩트론이 좀 대표적이죠. 일단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소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인벤티지 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질 이전 계약은 기술 이전, 그런 이전을 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펩트론이 좀 개발하는 그런 기술 자체, 스마트 대포는 반간기가 좀 짧아서 예전에는 비만치료제 하면 우리가 한 번 맞고, 2, 3일 뒤에 또 한 번 맞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돼서 굉장히 좀 자주 가잖아요. 물론 살이 빠지는 건 좋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번 맞고 한 반년 혹은 1년까지도 좀 진행이 가능하고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술력이 있는 비만치료제로 다 같은 비만치료제가 아니고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생활에 편리한 그런 부분에 좀 비만치료제를 관련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펩트론이 개발한 이 펩타이드 약물 자체는 월 1회 주사만 좀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존에도 기존에도 좀 기술 이전 소식이 좀 있었었고 이번에도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있다는 부분은 일단 향후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좀 이바지 될 수밖에 없고 주가 자체가 당연히 상승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나온 만큼 거래향도 오늘 지난주 목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 오늘 딱 해서 거래향이 좀 돌파가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추위적인 그런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 박스권 돌파 후에 5일선 상승을 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펩트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는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 대봉, LX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강하게 좀 이슈가 나온 거는 펩트론이기 때문에 펩트론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펩트론은 향후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박스권 돌파 움직임 나온 만큼 계속해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상승 섹터 살펴봤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는 27만 원, 비중은 10%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개인의 매수세 이어지면서 전거래에 이뤄서 오늘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6천 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리노공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최근에 매수하시고 주가가 조금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관련해서 거래가 터지고 밀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쉬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CXL 관련해서 반도체 반등 나오고 있긴 하지만 CXL 쪽만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저번 달까지 오늘은 좀 빼고요. 저번 달까지는 이제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자가 조금 주가 상승을 이끌었지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조금 가지 못하고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 매매하실 때는 사실 대형주의 턴인지 중소형주의 턴인지 이거는 잘 구분을 하셔서 좀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바짝 얻으실 거면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투자 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엔 기술적으로는 121선 좀 이탈은 나왔어요. 23만 원 구간을 좀 살짝 이탈을 했다가 살짝 지금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도 박스권 흐름으로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목표 구간에 26만 원 정도 26만 원에서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장대 항봉 한번 나와주면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거 좀 끌어가려고 대응을 하셨다면 일단 30만 원까지 목표가 세우시고 그다음에 좀 시간적인 투자를 잘 하시자. 반도체는 사실 이게 눌리는 구간이 나오면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투자만 하시면 그 이상의 결과물을 항상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나는 끌어가 보겠다고 하신다면 30만 원 이상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나는 받고 조금 이거 가지 않으면 포트를 좀 변경하겠다라고 하신다면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한번 장대 항봉 나와준다면 그 자리에서 좀 비중 축소해서 포트를 변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노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장대 양복이 나온다면 그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오쌤이요. 네오쌤이요. 네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15%예요. 네 네오쌤 매수과는 12,000원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도 시점이 언젠가 더 알아보려고요. 아 네 매도 시점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오쌤 오늘 CXL 이슈로 강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갭상승이 나왔죠? 네네네. 네 일단 매수는 굉장히 잘 하셨고 일단 갭상승 나왔는데 오늘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좀 줄여요? 오늘은 조금.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매물대에 좀 부딪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네 네.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또 쉬었다 가면 좀 답답하니까. 그쵸? 네 네. 본전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14,000원에서 14,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15,000원 근처이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직전 고점 자체가 17,000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16,000원부터. 네. 한하게 또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쉬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매도 하시고 수익 챙기신 만큼 좀 들어가셔도 되니까 일단 지금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는 그런 관점.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난 매수를 해보겠다 하신다면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 좀 흐름 보시고요. 늦어도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수요일 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살짝은 좀 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하시고 수익은 날 때 좀 챙기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저 같으면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좀 가져가 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잘 챙기시고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오생까지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전까지 비중의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홀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15만 5천 5백 원이고요. 비중은 4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천당 제약, 일본의 제약사와 먹는 비만약, 가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한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거레일에 이어서 오늘도 탄력 받아갑니다. 현재 15만 2천 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15만 3천 원대네요.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천당 제약 일단은 오늘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은 좀 많으신데,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좋은 기업을 매수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격대 인지는 아직은, 지금은 좀 신고가 달성하고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제 매수하실 때는 저점에서 많이 매수하셔야 돼요. 비중 자체가 상단에 올라올 때 좀 매수를 많이 하시게 되면 항상 리스크가 조금 깨지고 평균 단가가 틀어지게 되면 일단 좀 하락으로 좀 손실이 나는 거는 또 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11선을 좀 받고 상승을 좀 하고 있어서 추위는 좀 살아있는 모습. 직전에 이제 고점이 16만 7천 원인데 일단 매수가 짧게 1차적인 목표가 17만 원 정도 보시고 저 자리에 가서 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쫙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제서야 갓 박스권을 좀 벗어나서 한 단계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는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만 일단 비중 자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가다가 또 쉬면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어쨌든 17만 원 정도에서 좀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쭉 끌어가고 눌림 구간마다 좀 사시면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이슈로 나왔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멀리 보셔도 괜찮아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으나 단기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17만 원대에서 비중 축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대한항공이거든요. 네 메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메스카 비중은 32%요. 네 32%시고 메스카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22,399원이요. 네 대한항공 메스카는 22,399원이고 비중은 32%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관은 메스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23,0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항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 추위가 좀 살아있죠. 이거 많이 좀 사신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대한항공 매수를 좀 하시고 지금 비중도 좀 있으세요. 지금 공교롭게도 근데 24,000원 구간이 매물대에 좀 부딪히는 그런 자리예요. 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기 추위가 지금 오늘까지는 좀 살아있는데 주 초반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최대 수요일까지 그 전까지 추위가 살아있으면 보유하시고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뭐 24,000원 돌파 못하면 또 한 단계 또 쉬었다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4,000원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트상 보면은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고 완전 바닥이긴 해요. 다만 이거는 조금 수급 붙을 때 갔다가 또 아닐 때는 또 아니고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지루함이 다소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항공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사실 비행기 쪽에서는 이게 삼성전자와 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 매수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 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탄력적인 그런 흐름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셔야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4,000원 여기까지 돌파를 강하게 빵 해주면요. 26,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되거든요. 한 번에 올라오면 26,000원까지 돌아올 건데 만약 그거 아니면 한 단계 또 쉬었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셔서 비중도 지금 적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면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자. 이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2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어느 정도 올라와주면 비중 축소해 주시고 나머지 홀딩에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 샵 00815 종목명 매숙과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매수가는 19만 원이고요. 비중은 13%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로 함께 강했는데 증권사의 목표주가 하향에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6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이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네이버 아까 웹툰 말씀하셨는데 사실 웹툰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매출을 나눠먹죠. 찍히는 게 나눠먹으니까 일단 관련해서 증권사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주가치가 약세를 안 그래도 약세인데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보면 치즈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출은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네이버가 이제 상승을 매출이 실적이 정확히 좀 어떻게 되는지는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좀 확인을, 4분기까지 완벽하게 좀 확인을 해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반등을 좀 못해준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좀 차후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 반등 여력에서 이제 장태양봉 나오면은 저 자리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항상 제가 코멘트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들어가지 마세요. 네, 정배열에서 들어가시면은 90%는 성공합니다. 근데 역배열에서 자꾸 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싸보이니까 들어가시는 건데요. 역배열 들어가서 성공하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진짜 완전 트레이딩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진짜 역배열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딱 나와주면 상한가 한 자리씩 나와주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이용을 하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역배열에서 어지간히 좀 들어가지 마시고 정배열로 확실하게 터닝이 나오고 주가 자체가 항상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국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엔 기술적 분석 상관없이 그냥 같이 투자 관점에서 그냥 끌어가셔도 수익이 나지만 국내 증시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이 좀 기반이 돼야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지금 한 발 뺐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시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그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 너무 더 이상 열어두지 마시고 16만 원까지 체크하시고 목표가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 덜어야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등이 나와준다면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한국가스공사요. 네,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스카 비중이요? 네. 어, 잠깐만요. 네. 5만 4천 7백 원이요. 네, 5만 4천 7백 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 15%요. 네, 한국가스공사 매스카는 5만 4천 7백 원,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만 2천 9백 원에서 5만 3천 원대 움직임 나타나면서 다소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좀 높이 사셨어요. 네. 네, 왜 이렇게 높이 사셨어요? 아, 글쎄요? 욕심내셨구나. 네, 맞아요. 네, 욕심내셨는데. 일단 지금 여기 지지는 좀 해주고 있어요. 항상 이제 매수하실 때 지금 자리가 좀 심장이 떨리세요? 네. 매수하실 때 심장 떨리시는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마세요. 네. 내가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편안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 자리가 바닥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15% 지금 들어가 계신데 만약에 이거 풀어지면 전체 지금 85%가 또 풀어질 수 있잖아요. 네. 항상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는 유전 관련주 지금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동양철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대부분 다 쉬어가고 있어요.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6만 원 정도 한번 보시고 지금 이번 주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목은.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초반에 뭔가 확 틀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조금은 한 단계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요. 일단 하단에 손절라인은 5만 원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급할 필요가 없는 게요. 유전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시초하고 결과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내년 초에. 아. 내년 3월? 네. 시간이 지금 많죠? 네. 6개월 이상 있어요. 주가 지금 급하게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수급에 따라서 사람들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종목을 만든 거예요. 조금은 비슷한 맥락으로 초전도체. 네. 실질적으로 이게 됐나요? 안 됐죠? 네. 왜 올라갔을까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돼요. 시초 관련해서 되겠지. 근데 기름 나올 것 같으세요? 투자하시는 분들? 시청자님.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올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니. 네. 제가 산유국이면 저 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정부에서 다 지원해줄 건데.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네? 그 점은 매매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건 기대감이 끌어올리는 거네? 라고 인지를 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은 겁내실 자리는 아닌데 만약에 안 갔으면 안 간 만큼 자르고 나와서 다른 거 하면 되고 가볍게 넘기시고 어쨌든 지금은 6만 원의 장대항봉 한번 나와주는지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되고요. 이게 물량을 정리한 구간은 아니에요. 세력들이 물량 정리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일단 지금 당장 추이를 좀 돌려주는지 좀 확인을 하고 이게 2단계가 넘어가면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차트가 무너질 거면 다 같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리는 좀 잡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켜보자. 그러니까 4종목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유전 관련 주 흐름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좀 나오질 않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차트가 좀 살아 있잖아요. 상승 나오고 좀 눌리목에서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흐름을 보자. 지금 수급 자체가 안 붙어서 그런 거니까 일단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가 또 불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유전 관련 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ABL 바이오. ABL 바이오요?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050원의 10%요? 네, ABL 바이오 매스카 25,050원의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드 ADC 아시아에서 이중항체 ADC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속에 이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24,200원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ABL 바이오 관련해서는 박스권을 조금 살짝 벗어내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차트가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아침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ABL 바이오 박스권을 좀 벗어나고 상승으로 좀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지속적인 그런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박스권 상단 좀 벗어나면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나올 건데 ABL 바이오 제가 차트 기억하기로는 지금 주봉상 놓고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반복이에요. 그 관점에서 조금 멀리 보시고 진행하셔도 된다. 오늘 갭 상승 나왔지만 너무 급하실 필요 없이 일단 시간 투자하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밑으로 많이 더 빠질나 궁금해서요. 사실 ABL 바이오 지금 바닥을 좀 다졌던 그런 그림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계속 횡보를 하다가 지금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짝 상승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끌어가세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실한 그런 이슈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가세를 너무 이렇게 지금 횡보를 좀 오래 해서 아마 시선이 좀 가실 건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끌어가시면 박스권 돌파 나오고 그 자리가 이제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은 조금 인내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네. 네, 일단은 좀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홀딩하시고요. 박스권 돌파 움직임 나오면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에스코넥 2,000원에 스트로. 네, 에스코넥 말씀해 주셨고요. 에스코넥은 2,000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화성 화재 소식 이후에 다소 아쉽습니다. 현재 1,280원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님, 에스코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 흐름이 나왔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스코넥 그거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 화성 불난 거예요. 네. 그게 관련이 있는 거죠? 불나서 빠졌는데 얘가 그럼 불나기 전에 올라왔나요? 네. 아니죠? 이건 좀 핑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리셀 관련해서 배터리 공장 화재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게 바닷건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1,000원, 700원, 900원 이렇게 떨어져있다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1차 전지 때문에 지금 여기 상승이 나왔었나요? 네. 제 기억이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올라올 때 앞전에 자리가 올라올 때 1차 전지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1차 전지 때문에 지금 빠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걸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차 전지 때문에 지금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물량을 빼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거래량이 초반에는 사람들이 와와와 이러면서 많이 던졌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좀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좀 시간적인 그런 투자만 해주시면은 여기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부담이 되신다 하시면은 1,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기다리시면 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물량 자체가 지금 박스권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물량을 집어던지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아쉬워요. 물론 화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주가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 추가적인 그런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소나기를 소나기가 내리고 있지만 향후엔 좀 담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계좌 닫고 계시고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아니라면 좀 반등 나올 때 1,500원 정도 해서 비중 줄이고 나머지 다음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HLB. HLB 임상 소식 나오고 어땠어요? 주가 많이 빠졌죠? 네. 주가 많이 빠지고 던질 때 저는 매수 말씀을 드렸는데 되니까 회복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임상이 관련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상을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고 이게 내용을 보면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의 소유 때문에 지금 빠졌던 거지 이게 화제가 났지만 물론 지금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 일단 관련해서 나중에 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지금 당장은 타격이 있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건설이나 이런 것들 다시 진행을 해서 다시 한다면 충분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겠죠. 조금 멀리 보셔야 돼요. 네. 멀리 보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만약 이게 답답하시면 단기적으로 반등 한 번 나와줬을 때 비중 좀 줄이시고 가자.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 한발까지. 일단은 이거는 좀 기다리세요. 소나기 내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물량 나올 것들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공포심이 좀 차그라드는... 나 더 내려갈 거 봐. 더 내려가지 않을 거 봐. 더 내려갈 거 같으시면 일단 반등 나오면 근데 그건 아시잖아요. 하락이 많이 깊게 반영이 되면 기술적으로 좀 반등 나오는 그런 자리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비중 줄이자.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스코넷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500원대에서 비중 축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메스카는 15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6%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16만 3천 원대 흐름 나타나면서 수익권이신데 하락세 보이고 있어서 아마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현대 오토에버 어떻게 보실 것 같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오토에버 지금 박스권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지금 17만 원 정도가 매물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구간이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매도를 못하셨다면 일단 조금은 기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14만 6천 원에서 17만 원 여기 사이 구간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좀 공교롭게도 이 박스권에 딱 중간부에서 지금 진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흐름이 안타까우실 수는 있으나 주 초반 내일이나 모레 흐름까지 보시고 17만 원 돌파 안 나오면 일단 비중 줄이시고 수익매도 하시고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잡아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셔야지 이거 그냥 들고 계시면 또 15만 원 정도 쉬어갈 때 또 손실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일단 그 점에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업 자체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금 비중을 보면 단타로 그렇게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쭉 끌어가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년 정도 보시고 쭉 끌어가시면 20만 원, 25만 원도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오토에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우의 텐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는 오후짱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실적도 실적인데 개별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오늘 비만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일단 언팩 행사가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관련해서 갤럭시 링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 인터플렉스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만큼 일단 관리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오우라 관련해서 핀란드 기업인데 여기서 헬스케어 반지를 이미 출시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출시한다는 부분 그리고 연초에 이제 언팩 행사를 좀 진행을 할 때 사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온 디바이스는 다 한다는 거 알았고 갤럭시 링을 공개한다라고 이슈를 좀 던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또 한 번 더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인터플렉스 당시에 좀 놓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좀 준비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7월 첫 종목으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승이 좀 나왔다가 하단에서 이제 반등, 횡보를 좀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항상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언급드리는 게 있어요. 상승 초입에서 여기 상승 나왔다가 세력들이 단기 매집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건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러분들 횡보를 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1, 3, 4 지금까지 4개월 정도 횡보해서 다시 돌아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5월 말부터 제가 언급을 드려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바닷건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흐름을 만들다가 살짝 이탈 나와서 좀 올라오는 모습 여기도 시장 방향성 자체가 살짝 애매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을 좀 뺏으면서 거래감도 하나도 안 터졌죠. 개인들 물량 빼고 다시금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6,030원 구간이거든요. 16,030원 구간인데 이 자리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게 상승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상승 나면 그냥 점으로 가버립니다. 상승이 그냥 바로 가버리고 잡지 못하게 가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플렉스 여러분들 연초의 흐름을 보신다면 여기 상승 나왔다가 그냥 상한가로 박아버려요. 여기 흐름을 좀 인지하시고 그대로 복사붙이기 하시면 된다. 일단 1차적으로는 18,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굉장히 좀 높게 잡아드린 것 같은데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충분히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손절 라인은 뭐 굳이 필요는 없는데요. 15,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언팩 행사 있을 때까지 그 전까지 좀 끌어가자. 그리고 언팩 행사 이후에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오전에 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관련해서 좀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로는 인터플렉스 짚어주셨습니다.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7월 10일 삼성전자 언팩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매매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짱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 오후짱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짱 전략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름 전문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침 방송은 제가 지난주부터 했지만요. 포토 구성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고 이제 중소형주의 턴이 왔어요. 우리의 턴이 왔습니다. 외국인의 턴이 아니고 우리의 턴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소형주 지금 포토 구성, 막바지 잘 구성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의 움직임이라든지 일단은 화장품 그리고 식품 관련주도 최근에 좀 많이 쉬어가고 있고 유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련해서 볼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날은 이것저것 좀 올라가다 보니 아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간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지금 울분을 토하듯이 한꺼번에 빡 움직이는 건데 너무 단타 대응 이것저것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 얘가 지금 수급이 강하구나 얘는 좀 약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하는 그런 날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바닷건 수납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일단 7월 시장은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포트 정비 이번 주 초까지 마무리하시고 수익 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짱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소형주 포트 구성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닷건 수납매에서 접근하셔서 스마트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짱 상승 섹터로는 화장품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인터플렉스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짱 전략으로는 실적주 흐름 체크해보시고 포트 구성 막바지에 박차를 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